이리 오면 나이 종이쪼가리 위해 몸도여 몬덕 성공해도 멀어 이미 빛은 이럴고 그들의 외눈에서 쌓인 뭐가 비쳐 우린 남을 통해서 나를 향해 그런데 앞만 마저도 꿈을 이뤄주지 못해 아무 목적 없이 계속 따라가도 갈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때까지 내가 이사간대 엄한 돈을 버는 것이 훅적이라 배웠지만 난 다시 내 아빠같이 아침서 저녁까지 하는 게 두려워지 화난 없이 직장인 있는 거 다이어트 느끼게 되겠지 내 번데 손가락에 깨웠어